자 우회전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적신호에서 지금 우회전 할거에요 적신호면 한번 정지했다 갈건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힘 넣고 보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를 잘 듭니다 뗄 때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살짝 떼면 됩니다 이렇게 힘을 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클러치를 밟았어요 그러면 느리죠 그죠? 자 우회전 하는거 잘 보세요 자 핸들을 돌려야 되겠죠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왼쪽에 차오나보고 다시 클러치 들었다 클러치 밟는거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거에요 왼쪽에서 차가 와버리면 사고나니까 일단 클러치를 들었다 다시 밟는 이유는 내가 속도를 천천히 하기 위해서 느리죠 그죠? 5km 밖에 안되죠 그죠? 클러치를 밟을 때 느려지는거에요? 그렇죠 클러치 밟으면 느려지지 동력이 끊기잖아 선풍기를 생각하라니까 선풍기 스위치를 끊으면 그죠? 선풍기를 생각하면 되니까 이해됐죠? 이제 본인이 연습을 할거에요 그래서 언덕연습이랑 기압연속연습이랑 우회전연습이랑 이럴땐 클러치 밟아버리는거에요 미리 그죠? 클러치 밟을 때 브레이크 살짝 쓰는거에요 넘어들면 다시 브레이크 쐬고 클러치 살짝 언덕에서만 밟을 클러치 쓰고 내리막이나 평지는 기회를 넣는 순간 이렇게 필요없어요 그죠? 그리고 클러치를 밟을 때는 꽉 이렇게 꽉 밟아줍니다 알겠죠? 떼는거만 천천히 동력 없을때 클러치 편하면 되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우선은 내리기 전에 지금은 엑셀을 한 번 밟아서 알팩 이천소리를 만들어 보세요 유지를 해봐요 클러치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클러치는 기어하고 엑셀을 타는거 없어요 이천을 유지를 해봐요 계속 계속 유지 그대로 이제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앞을 보세요 이 소리에 계속 유지해요 계속 계속 유지해요 이천 맞추고 3단시 앞을 보고 계기판 이제는 앞을 보세요 그 소리에 집중하세요 이 소리에 기어 변속한다고 생각하면 되요 계속 유지하세요 이 소리에 기어 변속하면 되고 2단에서 3단으로 넣으면 RPM이 저절로 떨어져요 다시 계속 엑셀을 밟으면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납니다 그럼 뛰어면서 하는데 자 2단에서 이 엔진 소리 잘 들어 보세요 2단에서 이 엔진 소리가 나서 계속 주행을 하면 속도가 한 25km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도 가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가 계기판을 봐도 되지만 내가 소리만 들어도 아 지금 30km 안 넘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리만 들으면 그렇죠 그러면 3단일때 이 소리가 들리면 자 계속 유지해 보세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너무 높다 약간만 요정도만 요정도만 3단일때 이 소리가 나면 한 40에서 45km예요 3단에서 4단에서 이 소리가 나면 대충 50에서 60km 사이예요 이 소리보다 더 시끄러워지면 속도 위반으로 실격된 확률이 높겠죠 4단일때 4단일때 이해됐죠 2단일때도 요거보다 더 시끄러우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실격된 확률이 높겠죠 정부로 하면 계기판을 보긴 보는데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속도를 대충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DJ차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가솔린차는 속도를 못 가늠해요 계기판 봐야 되지 DJ차는 원래 시끄럽기 때문에 처리만 들어도 내가 기어 변속 타이밍이라던가 내 차의 속도를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브레이크 발언지 브레이크 떼고 밟을때는 뒷꿈치는 그대로 있고 시계 있죠 시계 시계도 중심은 가운데 그대로 있죠 바늘만 움직이죠 바늘만 삑삑삑 돌죠 뒷꿈치 보세요 뒷꿈치 붙여놓고 클러치가 안 밟히면 안 돼요 대진에 뒤로 가더라도 클러치 안 밟히면 기어 변속 자체가 안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클러치 됐어요 이걸 완전히 찢기해야 돼 이렇게 잘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2시 12시 2시 12시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클러치만 밟아보세요 자 이제 기어를 잡고 있고요 뒤로 안 오겠지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클러치 떼지 마세요 자 2단을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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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이렇게 가서 2단 여기서 3단 갈 때는 앞에 보세요 편하게 한번 뺐다가 밀고 빨리 안 하고요 동작 4단은 그대로 쭉 그죠 다시 2단은 한번 살짝 뺐다가 꺾어서 2단 다시 살짝 빼서 밀면 3단 4단 빼서 꺾어서 2단 힘 빼고 3단 알겠죠 반복 연습 2단 힘 빼고 3단 4단 2단 3단 4단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기어 빼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여기서 힘을 여기서 그냥 살짝 빼면 이게 기어 변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밀면 되는데 힘을 주다 보면 5단 들어가 버립니다 힘 주지 말라고 알겠죠 2단 3단 그렇죠 알겠죠 잘했어요 그렇죠 좋아요 됐습니다 이제 이제 자 이제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클래치는 틀어도 돼요 지금은 드세요 아니 발은 브레이크 놔두시고 클래치만 드세요 클래치 왼쪽에 보면 내려놓는 데 있어요 그렇죠 안 쓸 때는 거기 내려놓으면 돼요 거기 있죠 쓸 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똑같아요 이거 가듯이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 이제 엑셀 출발을 좀 해 볼 거예요 자 기어 잡고 있고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어보세요 우리 아까 기어 변속 엑셀 소리 기억나죠 네 고정도 밟아주면서 클러치 천천히 들어 보세요 이제 클러치 천천히 들어 보세요 천천히 클러치 엑셀은 계속 밟고 놓는 거 아니에요 엑셀은 아까처럼 이렇게 살짝 누르고 있어요 그렇지 이제 클러치 들어 봐요 천천히 그렇죠 기계 엑셀 출발 다 들어가요 클러치를 엑셀은 그만 밟고 알겠죠 자 클러치 꽉 밟고 정지 이제 브레이크 부드럽겠습니다 자 기어 중리 왼발 들어도 돼 왼발 왼발 오른발 말고 오른발 잡고 있어요 안으로 감점되니까 앞에서 보면 빨간불 들어와 있죠 저게 브레이크 등이야 그걸 떼 버리면 꺼지면 센서가 작동해서 감점 처리해 버린다고 알겠죠 클러치를 밟고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지금 지금도 보면 브레이크 떼고 있죠 그럼 감점 떨어진다고 기어들 때까지는 밟고 있어요 기어 놓을 때까지 밟고 있고 브레이크 밟고 계세요 아 밟고 기어를 눕고 나면 이 때 브레이크 떼세요 그리고 클러치 세트 알겠죠 그렇게 안하면 감점돼요 클러치 다 들고 다시 언더 한번 해볼게요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스타트 자 기어 중리 자 이제 경사로 알죠 밀림망치 했을 때 있다는 거 알죠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클러치 밟고 2단이요 브레이크 떼고 맞는다 그랬지 자꾸 이거 떼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돼 떼면 자자가 탈 줄 알아요 몰라요 브레이크 삽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고 2단 넣고 이제 방클러치 브레이크 떼지 말고 방클러치 배웠죠 장르기능증 됐어요 이제 브레이크 드세요 엑셀로 가세요 엑셀 살짝 밟으면서 네 그렇죠 클러치 한 채 들어요 클러치 한 채 들으면 돼 그렇죠 오케이 알겠죠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정지 기어 중립 저 차 보내고 갈게요 그리고 이거 클러치 밟을 때 클러치 떼 보세요 클러치 떼요 다 들어요 완전 다 들어요 브레이크 떼지 말고 자꾸 브레이크 떼요 브레이크 떼지 마세요 브레이크 떼지 마세요 자전거를 치면 브레이크에요 그냥 브레이크를 계속 자 이 클러치를 밟고 뗄 때 잘 보세요 내 발을 잘 보세요 발을 어느 부분 발라보세요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데 원래는 이렇게 클러치를 밟았어 잘 보세요 밟았죠 이 상태에서 앞꿈치를 떼 버리면 이게 말려 올라가요 봐요 잘 보세요 옆에 잘 보세요 내가 분명히 여기 밟았어요 그죠 보이죠 근데 앞꿈치를 들어 버리면 말려 올라가 보여요 그죠 나중에 안 밟혀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뒷꿈치를 잘 보세요 뒷꿈치를 뒷꿈치 미끄러지는 거 보이나요 보이나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안 말려 올라가겠죠 그렇게 밟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단 넣고 출발 브레이크 떼고 필요없어요 기어 놓으면 브레이크 필요없어요 클러치 잘 들고 다 들어요 자 왼쪽으로 알겠죠 자 이번엔 우회전을 해볼 거에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잘 돌리고 바로 브레이크 편하게 올려놓으세요 힘 빼고 그렇죠 풀고 자 우측 깜빡이 켜요 우측 깜빡이 켜요 클러치 꽉 밟아요 자 그다음에 브레이크 눌러 정지 자 적신을 할 때는 한번 멈췄다가 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제 브레이크 필요없어요 브레이크는 이렇게 떼세요 이렇게 아니 내리지 말고 이렇게 떼세요 자 좌우 안전하죠 그죠 자 클러치를 닫는 게 아니라 살짝 들었다 밟아버려요 자 다시 밟아 브레이크 쓰지 말고 클러치만 밟아요 그리고 왼쪽 돌리고 그렇죠 왼쪽 안전 확인하고 그렇죠 다시 클러치 약간 들었다가 밟아요 그래서 다시 밟아요 너무 많이 들지 말고 그렇죠 알겠죠 이러면 속도 줘도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클러치 다 들어요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속도도 들으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브레이크 떼시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이해됐죠 다시 한번 회전해 볼게요 클러치 좀 들 때 너무 확 들지 말고 부드럽게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들었다 밟아요 부드럽게 이렇게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짝 다시 밟고 클러치 빠르면 클러치 밟으면 돼요 속도 줄죠 그죠 다시 클러치 이해됐죠 지금도 앞꿈치가 말려 올라가지고 그죠 주의하시고 뒷꿈치로 다시 클러치 그렇죠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우측 깜빡이 켜고 클러치 밟고 있고요 적신으로 생각하고 한번 정지 좌우 안전 확인 없죠 브레이크 떼고 내려 놓는게 아니라 다시 클러치 밟고 다시 클러치 밟고 너무 많이 들면 꺼져요 돌려요 왼쪽 보고 그렇죠 다시 클러치 약간 들었다 밟고 그렇지 다시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아버려요 그럼 속도 주니까 다시 차를 컨트롤 하려면 들고 클러치를 잘 써야 된다는 거 다시 클러치 들고 됐죠 이제 떼도 돼요 안전할 땐 다 들어요 안전할 땐 다 드는 거 그냥 동력으로 붙여주라는 얘기에요 선풍기가 날개 돌아가게끔 자 이제 언덕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언덕 연습 다시 클러치 들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다시 던지고 클러치 살짝 들고 다시 그렇지 네 쭉 직진해 가지고 좌회전해서 언덕 한번 가서 엑셀 한번 살짝 밟아도 돼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자 여기서 자 예전할게 지금 이 차가 시험차니까 몸에 자꾸 익혀 놓으세요 시험불을 딱 딱 똑같으니까 자 클러치 꽉 밟고 자 정지 기어 중립 자 이제 설명 하나 더 할게 있어요 왼발 들어도 돼요? 기어 패스 아니 왼발 오른발 말고 오른발 말고 왼발 오른발 들으면 밀려요 헷갈리면 안돼 얘는 브레이크야 브레이크 놓으면 안돼요 자 내가 클러치를 반클러치를 했어요 잘 들으세요 반클러치를 했어요 반클러치란건 클러치 반만 떼는게 아니에요 동력을 1점 주는게 반클러치에요 동력을 10을 줘도 반클러치고 동력을 20을 줘도 반클러치고 동력을 30을 줘도 반클러치에요 자 근데 내가 여기 올라가려면 동력이 30이 필요해요 근데 본인이 동력을 10밖에 안준거야 반클러치가 약간 덜 된거죠 그죠 본인이 기준에서는 그럼 10밖에 안줬어 그러면 30을 줬는데 10을 줬으니까 20이 모자라죠 그럼 자 브레이크를 뗐단 말이야 그러면 2초 뒤에 2초 뒤에 차가 올라가야되는데 뒤로 밀리는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되요 본인이 이론대로 자 내가 클러치를 10밖에 못준거야 그래서 브레이크를 떼서 2초 뒤에 올라가야되는데 못 올라가고 뒤로 밀린거야 그럼 어떻게 동작을 해야될까요 엑셀을 밟아도 차가 뒤로 밀리겠죠 네 그럼 차를 움직이는게 뭐에요 우리 여태까지 차를 움직이는게 뭐였어요 클러치였죠 네 그럼 클러치를 어떻게 해야돼 조금 더 그렇지 그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뒤로 밀리면 대부분 어떻게 행동하냐면 브레이크 밀리니까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클러치를 들어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시동이 클러치 시동이 꺼지죠 놀라지 말고 클러치를 약간 더 들으라고 그럼 밀리다가 올라간다고 그렇지 이해되셨죠 어차피 뒤에는 1m 떨어져있다고 맞아요 1m 떨어져있잖아 바로 딱 붙여넣는 사람 없잖아 앞뒤로 1m 떨어져있잖아 그래서 우리 장르기능에서 1m 뒤로 밀리면 감점 10점이었잖아요 네 실격이었잖아요 됐나요 자 해보세요 언덕 한번 올라가보세요 아니 기어를 넣고 기어 안 넣었어 자 요거는 왜 꺼졌을까요 알고 있어야 돼 클러치를 너무 클러치를 넘어가 아니라 방클러치는 잘했어요 브레이크를 뗐어 2초 뒤에 가야되는데 아직 차가 굴러갔나요 안굴러갔나요 안굴러갔죠 안굴러갔는데 본인이 클러치를 어떻게 했어요 다 들어버렸죠 그럼 차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이 차를 못걸리는거야 힘이 들어서 음 그러니까 굴러갈때까지 5km, 6km 속도 올라가는걸 보면서 바늘을 보면서 클러치를 들어줘야 돼 자 다시 이해됐죠 시동 걸어요 브레이크 밟고 걸면 돼 다시 2돈 넣고 2돈 넣고 똑같이 해봐요 장르기능처럼 클러치에서 이제 브레이크 떼고 기다려요 액셀 밟아도 괜찮아요 살짝 아직 들면 안돼 아직 가는거 보고 그렇지 굴러가야 돼 굴러가면 이제 들어와요 이제 들어 이해됐어요 안굴러갔는데 들면 안되는거야 알겠죠 클러치 떼 클러치 떼 클러치 밟고있으면 더 빨라져 내리막에서 동력을 끌어버린거니까 축구공 내리막에 흘리면 더 빨라고 흘러가잖아요 그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클러치 밟고 한번 멈추게 빨간붕이라고 생각하고 자 정지 자 좌우 확인 안전하죠 자 브레이크는 필요 없고 클러치 약간 뗐다 자 필요없다고 내려놓는거 아니야 브레이크를 여기도 올려놓으세요 출발 다시 클러치 밟고 그렇죠 핸들 약간씩 돌리면서 클러치 밟고 다시 왼쪽 보고 자 오케이 이런식으로 아직 클러치 들지 말고 풀리면 클러치 드세요 핸들 풀어 그렇죠 이러고 클러치 들어 그죠 그러면 확 안나가잖아 왼쪽으로 갑니다 클러치 다 들어요 클러치 다 들어 왜냐면 위험하기가 없으니까 위험하지 않으면 클러치 다 들어도 돼요 이해됐죠 언덕 한번만 더 해볼게요 언덕 좀 이해했죠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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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치 밟고 가세요 그게 안전해요 옆에 차 있을 때는 어 어 핸들 원위치하고 클러치 들어와요 아니 지금 빨리 들으면 확 나와가지고 어 자 쇼로 언덕에 한번 멈췄다 갈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클러치를 밟은 다음에 2단을 메꾸고, 안클러치하고 지금 너무 빨리 들었어요. 지금 차가 굴러가지 않았어야지. 차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들어 버렸다고. 내가 아까 6kg, 7kg 정도 나오는 거 보고 다 들어라 그랬죠. 계기파를 봐도 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해봐요. 지금 차가 안 가는 이유는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요. 자전거로 따지면 페달 돌리는데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언덕. 언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어나가도 시도 안가집니까. 차가 안 와요. 한 번만 내봅시다. 이해는 했죠? 이제 몸만 잘 따라 주면 돼요. 돌리고, 돌려요. 브레이크를 써버리면 멈추니까. 핸들 원위치하고 클러치 들어요. 그렇지. 뮤터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원위치하고. 그게 안전하니까. 동경을 붙여버리면 저쪽으로 탁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멈췄다가 클러치 넣고 삽니다. 중립. 왼발 들고. 왼발도 왼발. 이제 한번 머릿속 정리하고 한번 해봐요. 혼자. 중립이니까. 하.. 살살. 너와야 될 뻔했죠? 네. 다시. 다시. 됐어요. 그 정도면 돼요. 엑셀 바로 가도 돼요. 방클러치 됐으면. 그래 계속 밟아도 돼요. 왜냐면 클러치를 어느 정도 끊었기 때문에 엑셀 살짝 밟는다고 차가 확 안 나가. 클러치 다 연결된 게 아니니까. 동력 일부는 끊어놓는 거니까. 알겠죠? 창문, 빠르게. 네. 아니. 여기가 바로 차가계. 네. 라는 브로우치요.